오신 분이 나오셨어요.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 청주 봉명동에서 온 최재홍입니다. 봉명동에서 오셨어요? 네. 무슨 일 하세요? 그냥... 그냥 뭐요? 무슨 일 하시라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냥 빨리 가 계세요. 괜찮아요.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요? 회사에 다닌요. 어느 회사요? 괜찮아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LG 다닌요. 아, LG 다니시는구나. LG, 화학입니까? 생활건강입니까? 네, 생활... 아,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네. 무슨 부서에 있어요? 거의 그렇게 많이... 아, 신상 털기 들어가요. 신상... 아니... 아, 신상 다 털어야 돼요? 여기는 나오시면... 또... 물어보면 또... 많이... 뭐... 생활건강이... 아,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목소리 좋아요. 어... 화장품... 어, 화장품 많이 달릴 거 같아가지고... 아, 안 달라고 그럴게. 안 달라고 그럴게. 그런 거 얘기 안 달라고요. 아, 안 달라고 그럴게. 안 달라고 그럴게. 알았어요. 그만 얘기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화장품 쪽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달라고 그럴게. 안 달라고 그럴게. 아, 전 그런 거 안 바랍니다. 공짜 안 바랍니다. 아, 몇 년이나 근무하신 거예요? 알바예요. 7년차. 아, 7년차? 알바예요. 아이... 약한 모습. 안 달라고 그럴게. 알바예요. 절대 안 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알바예요. 진짜 알바예요. 진짜 알바예요. 결혼하셨어요? 안 했죠. 아하... 아니,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 사랑하시는 분은 있냐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 여자친구예요? 아, 여자친구도 없어요. 아, 원래 싫어해요? 네? 분위기가 싫어할 것 같아요, 여자를. 여자를... 여자가 싫어하죠, 저를. 아, 여자분이? 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아, 퀴즈 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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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아, 퀴우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아,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 저야 뭐 처음 봤으니까 모르죠. 네. 어, 그러시구나. 네, 뭐가 문제가 있으신가 봐. 자, 그러면 결혼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유, 예. 다섯명 날건데. 아, 그래서 자자들이 싫어하는구나. 요새 다섯명씩 날 여자가 어딨어. 한 명도 겨우 날까 말까인데 아하. 그 마음 변치 않습니까? 다섯 명 낳고 싶습니까? 그럼요. 다섯 명 날 수 있는 그 정도면 체형도 좀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렇군요. 방송을 보고 다섯 명 날 자신 있으신 분은 아 진짜 방송이 되는 거예요. LG생활건강에 다니시는 최재용 씨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화장품 쪽에 계신 것 같아요. 자 불러줄 노래가 뭡니까?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이거 아닌데? 뭐가 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곡이 그거잖아요. 뭐가요? 본인이 부를 노래가 뭐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면 바로 틀어주실 수 있어요? 네. 바로 갑니다. 바로 우리 바로 갑니다. 저는 그 부를 노래가 나에게로 초대? 나에게로 초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 듣는 걸 좋아하는 거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박수 한번.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시고. 아이고. 야 듣는 게 좋은 거고. 네. 이제 가봅시다.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벌칙 있어요. 방송 센스가 있어요. 아 센스가 있어야 돼. 자.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여기서 약속을 딱 합시다.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술값 올란다. 술값 내기예요? 네. 85점이 안되면 술값 내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병씩 돌려야 됩니다. 벌칙이. 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아. 자. 아. 가사에게 나온다. 아 이런 거면 아니지. 이게 외장노래인데. 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 조금만 다가서도 멀어지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요. 나에게는 사랑 나의 꿈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다면 나에게 너를 초대할 뿐이야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걸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널 느낄수록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걸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서 어둠 속에 빛처럼. 오 마이 러브. 오 마이 러브. 다가설 수 없는 너를 내게 보여줘. 어둠 속에 안줄김처럼 느껴. 오 마이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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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나쥐 especially. 아 근데 되게 많이 나쥐 그래서.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다 말하지 마 나에게 너를 초대할 뿐이야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걸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 넌 어둠 속에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걸 조금씩 멈춰지는 시간 속에 넌 어둠 속에 너처럼 My love 다가설 수 없는 너를 내게 보여줘 어둠 속에 널 비비처럼 느껴 My love 너를 기다리는 나의 아름다웠던 시간 속에 널 그리며 My love 사랑하고 싶은 너를 내게 보여줘 어둠 속에 널 비비처럼 느껴 My love 사랑하는 너를 모두 기를 수 있어 어둠 속에 너의 사랑을 너무하는가? 아니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르면 잘 부를 것 같은데 목소리도 좋고 괜찮은데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불렀어요? 술 많이 마셨어 아 술에 많이 마셨어 제가 그 낮취된 분들이 83점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키도 크시고 애 5명 날 수 있는 여자분은 언제든지 LG생활건강의 최재용씨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